일본 특전회라는 날입니다. 오늘은 일본 특전회라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자마자 형들이랑 아무래도 먹고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 기쁜 마음 그대로 오늘 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전회로 하러 가시죠. 안녕! 지금 저희는 타워 레코드에 와 있고요. 팬 사인회를 타워 레코드에서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와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선발 때라서 먼저 이제 네 명이 먼저 하고 다음에 네 명이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약간 저희 약간 좀 지적이네요? 약간? 느낌이 약간. 지적한 줄 아세요? 지적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아 이제 얼마 지난 줄 알아서 또 일본 오기가 좋고 더 재밌게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는 그 이제 저희가 자주 먹는 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아메리카노는 뭔가 다른 식이랑 먹을 때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디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카페인을 왜 하냐면 제가 카페인은 잠을 잘 못 자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 몸에 이게 추적댐 되게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원래 잠을 잘 못 자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카페인 꾸꾸타이에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봤어요. 저는 디카페인을 먹는... 디카페인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웃긴 거를 가르쳐 드리자면 안 웃긴데? 제가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녹차를 먹었어요. 안 어울려. 카페인이 없는 줄 알고 녹차를 먹었는데 안 어울려? 녹차에 카페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뭔가 큰일 났구나 하면서 찾은 게 이제... 네 녹차... 말하잖아! 저는 사니가 좋아하는 카나에 맡겨요. 사니의 카나에 맡겨서 넘겁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피소드 1 루우원트 일본 팬사인의 현장에 와 있는 유부라고 합니다. 에이틴이 기다리시니까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의 결다방 최애 음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에이2 에이2 에이3 네 그지만 저는 일단 커피를 잘 못 마시지만 유나가 커피 중에서 마시는 거는 카라멜 마키아토와 그... 화이트 초콜릿 모카 에이2 에이 음... 저는 이제 막 번덕있는 음료수를 잘 안 마시거든요. 에이3 근데 이제 그나마 먹는 건 자몽 허니플렛이 배포 purity 그리고 음료수 중에서도 제가 메뉴는 없는데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어른 콧물 하나 달라요 어른 콧만 달라면 물론 음 VAN 시켜야 되는데 스파클링 사과 주스가 있거든요 아, 그게 있을까요? 네 원래 병이 병으로 된 사과 주스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사과 주스인데 탄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흰 콧 달라 해가지고 물론 음료를 한 번 시켜야 되는데 스파클링 사과 주스가 있거든요. 아 그게 스파가요? 네. 원래 병이 병으로 된 사과주스인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과주스인데 탄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얼음컵 발라서 얼음컵을 따라마시면 좀 넘치거든요. 그래서 살짝 한 모금 마시고 따라야 돼요. 따로 채워줘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네, 최애 메뉴. 저는 커피가 땡길 때는 카네마키아 드리즈를 추가해서 먹고요. 왜냐하면 드리즈를 추가해서 먹어요. 그 변티 사이즈에 얼음이 녹게 되면 물이랑 섞이기 때문에 되게 단맛이 터져요. 그래서 천천히 드리즈를 녹이면서 이제 쭉 스케줄을 할 때까지 그 맛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씹어 드셔요. 저는 음료나 물을 마시더라도 조금 약 집어먹은 거였어요. 그리고 스모크 소시지를 좋아하고요. 또 한입 속 치즈 꿀물 있어요. 아, 맛있다는 거. 그게 정말 그 위에 꿀을 좀 짜서 드시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제일 단 이제 자바칩 브라쿠치노에 이제 자바칩 조금 넣어가지고 아, 그거 먹을 때가 기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거 먹고 있을 때? 아니요, 이제 기분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당이 되게 필요하다. 좀 피곤하다 싶으면 그럼 국이 재빠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먹지? 아, 이거 어떻게 먹지? 저의 스타워크 별다방 픽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필수로 먹고요.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취향 존중을 하는 게 상의가 쓴 걸 못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건강 때문에 카페인을 안 좋아해서 그런 거라서 그러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드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먹지. 어떨 수 있 있겠지? 예다? 근데 아직 예다. 저의 후보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드시는데요. 삐이甚麼? 다행히 가겠습니다. 내가 방목하고 10cm¥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은 헤보드자 셋째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헤보드를 아마 이번 일본 일종 중에 가장 많이 만난 많이 알 ADA 갈까 싶은데 아주 많은 팬분들을 만날 예정이고 좋습니다. 항상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한번 재밌게 한 번 또 팬분들을 마저 오고 있습니다. 저희 주닉장 잔뜩 만들고 갔죠? 저희가 팬분들이 굉장히 리스트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리스트를 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또 변모데 만들어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시간 나는데 네 그게 그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힙합 루틴을 짜냐 코레어를 짜냐에 따라 좀 다른데 개인적으로 힙합 루틴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타일을 많이 하는 거니까 프리스타일 하면서 짜서 1시간? 폭풍에 얼어프라 Stunden 버터프라이즈 이렇게 이따가 She won't, why, reason why, you're why You can't put it to life 제가 존경하는 세븐틴 선배님의 핫 노래를 드렸습니다 제가 동영 선배님의 라이버라는 걸 봤는데 와 진짜 크.. 이 소리 80과 호흡 20 정확하게 딱 이미 하나도 떨리지 않고 딱 나오시길래 와 진짜 역시나 역시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오사카로 신캉센을 타고 넘어가는데 오사카를 저희가 돌아다녀 본 적이 없어서 여기 계신.. 여기 계신 이 매니저님이랑 도톤보리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이 매니저님이랑 이제 저희는 2부 우리 팬분들 만나러 갑니다 하늘은 붉은 새 아주 열심히 우영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죠 세븐틴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노래를 항상 부르고 있습니다 우영아 언제까지 부를 거야? 우영아 한번 시원하게 찍어 우영아 시원하게 한 번 불러줘 한번 찍어 시원하게 우영아 따일로가 고 우영아 우영아 이 웅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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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의 오늘은 오늘의 여기 가수로 여기가 오kel 하이 하이 하아랑 하아 그리고 오늘의 리설데이 하이 하이 사이 하이 수 하이 하이 뷰티퓨이 너가 부르면 어떡해? 네 곁에 서 뭐야 너만 부르면 어떡해? 뭐야 너만 부르면 어떡해? 다시 5, 6, 5, 6, 5, 6, 7, 8 1, 2, 3, 4, 5, 6, 7, 8 3, 4, 5, 6, 7, 8 5, 6, 7, 8 내가 해서 숨 쉴 수 있게 너를 원해 너가 그렇게 하면 나는 아예 앞쪽으로 가는 거야? 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 민기가 짰대요. 네 이거 나 윤노랑 같이 찍고 싶어서 민기가 보여주고 싶어서 민기가 일본에 있는 거가 짰대요. 이렇게 뭔가 살아면서 이렇게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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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때 지금 3일차 에이티니와 또 좋은 추억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끝나고 뭘 할 거냐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스키야키랑 그 다음에 아브라소바 때문에 이게 또 팍 달렸어요 네 잘 먹고 오겠습니다 네 또 에이티니님들께서 저희가 맨날 아브라소바 먹고 다닌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는 거여서 그리고 에이티니 에이티니 3일차 너무 고맙고 4일차 때 만나요 4일을 사랑해 저희가 아까 만두를 먹었는데 만두? 오사카에서 먹었어요 고고히츠라는 만두를 먹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만두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그럴 만두가 슬픈 만두 어떻게 만드는 거여? 아야 또 나갈라 그랬는데 만두 어떻게 만드는 거여? 어떻게 해? 만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투 어떻게 하고 나갈라 했지요 từ 저희는 이제 오사카에서 팬사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안녕!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도라니가 있는 게 월급. 이게 보물이기 때문에 도라니가 많이 드시기면서 건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사카에 오랜만에 왔는데 좋습니다. 프로파 간다, 우리가 간다. 프로파 간다, 우리. 따란!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이제 오사카로 넘어와서 이제 두 번째 우리 팬분들의 팬사인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팬분들 마주하면 또 기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날씨가 되게 안 좋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오는지 날씨가 아주 화창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 대기를 하다가 또 매니지먼트에서 오사카에서만 한다는 고고이치만두를 준비해 주셔서 전자레인 살짝 돌려먹었는데 제가 만두를 만두를 평소에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이번에는 또 먹고 싶어요. 그거 했지만 진짜 맛있어. 오코노미야키 준비해 주셔서 오사카에서도 오사카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부모님이랑 일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공항에서 먹은 오코노미야키를 저희가 같이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오사카에서 오코노미야키를 먹고 그때 생각이 좀 솔직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많이 먹었다. 이제 팬분들이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쇼! 하나 둘 셋! 가자!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남차단이 끊어온고 에이티니분들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케이, 그쵸? 거의 랩신! 예이! MC 마운틴! 무섭게 생겼던 형 안 무서워요. 예쁘게 나와요. 사랑한단 말하고 다 안 나오네. 날 받아줄 테야 보여주면 안 돼요? 안 나와요. 이상 나는 바를 게 없다고 자신 있게 우리 편집자분 왈 여기가 잘 나올걸요 해서 여기로 왔는데 신령 현상 지금 신령 현상 왜요? 우영씨 왜 그래요? 유영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우영씨 저한테 다 풀어불러 야, 유도 야, 유도야 인유도 한 거 봐 봐 사랑해 안 나와서 저 오늘 남주 재질이 사랑해 보니까 안 나와 사랑해 사랑해 나도 볼까요? 나 받아줄 때 올려놔야지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드림 소빔 마라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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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 알라르 건축학 개론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경 써야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그 동키 호텔에서 아주 신박한 간식을 사봤습니다 이거 리뷰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제가 궁금해서 사봤어요 오 일단 이렇게 3종이 들어가 있고요 자 설명서를 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전수로 바꿔왔어요 자 일단 물을 여기까지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 이 스프 같은 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줍니다 오오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 포크로 스카 스카 진짜 이런 걸 어떻게 만든 스카 그러면 이제 2배속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지 주황색 젤리를 넣어줘요 넣어줘요 이걸로 저어줍니다 오오 되게 버터 버터 같다 이제 빨대를 이렇게 L자 모양으로 넣은 다음에 뿌려주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짱 신기해요 이렇게 뿌려주면 맞겠지 이거? 뿌려주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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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다른 유튜버님들을 참고해주세요 네 전지적 성화시점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틴이가 제가 덤모하는 걸 가장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또 덤모를 했거든요 귀여우신가요? 아 이름이 네 저는 이제 팬사인회가 끝나고 이제 하이터치가 나갔는데 이거 하이터치를 하면 일본 프로모션 행사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아쉽기도 하면서 되게 아쉽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 이 하이터치이다 보니까 되게 좋은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일본에 와서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쌓아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어땠어요? 아 너무 일단 이렇게 저희 또 찾아와 주시는 게 진짜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또 이제 당첨이 되기가 진짜 어려운데 보이래 정말 이렇게 에이티즈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네 온 마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네 일단 저도 최대한 우리 팬분들 이렇게 너무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네 그러면 최 최고 에이티니 종 오 정말 사람이다 오 오 퇴근 하이터치가 남았죠 하이터치가 남았죠 하이터치가 남아가지고 네 하이터치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네 저희는 이제 또 한국으로 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 엉덩이를 왜 만지시나요 좋아서요 저희 하이터치 하러 가볼까요? 할까요? 아 먼저 가세요 그럼 저 따로 할 게 있어가지고 우영이 형 머리 잘랐잖아요 그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또 우영이 형이 또 오늘 일본 팬분들을 위해서 머리를 잘랐대요 머리를 잘랐대요 그래도 머리를 자르면 또 안되니까 머리카락을 잘랐대요 오 나 도웅 형이 머리를 잘랐다고? 네 머리 잘랐어요 오영이 머리 잘라서 잘생겨졌다고? 우와 우와 머리 자라서 한찌도 섹시해졌다고? 야 야 야 야 오 그랬나루 노아 잠깐만 잠깐만 오사카에서 아 눈 좀 빠 오사카에서 잘랐어요 잘랐어요 잘라버리고 얘 잘라주세요 그래 얘 잘라주세요 진짜 잘라버리까보다 이렇게 잘라 잘라버리까보다 이렇게 잘라버리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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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저희가 오늘 일본 프로모션이 이제 끝이 나게 됐는데요 진짜 일본에 올 때마다 너무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엔딩 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러면은 엔딩에 조금 걸맞게 오오 오오 사효다가 안녕하십니까 도착하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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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